안녕하세요 백호사입니다. 경기립공원에 왔어요. 오늘이 6월 6일 째인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날씨는 바람이 많이 두고 2015년 3월 10일 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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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영길공원의 중앙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동절인데 어르신들이 더 흥이 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오늘 연길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연길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놀이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놀이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와 저게 무서운 건데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진안 заряд 때가 돼. 아기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요 여기가 수를 사서 1, 2, 3, l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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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let go 2, 3, let go 1, 2, let go 2, let go 1은 제가 지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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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